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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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역사적인 가업을 높이 바꾸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경고국의 발전 면모와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또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이 모듈을 가진 황에 용기가 60벌트부터 240벌트 사이 전기기 Dolores 소시간김시로 구경하시기 전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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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